한글자막 by 김영준 반갑습니다.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유니세프 대팔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 아이가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 아이, 세상에 나오는 아이 또한 축복이고요. 그 아이를 맞이하는 부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커뮤니티까지 한 아이가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모두가 누려야 할 축복이며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축복을 누려야 할 순간에 인생에서 가장 씻기 힘든 기억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산모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일을 했던 메팔에서는 많은 산모들이 가장 축복을 누려야 할 그 순간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시간 8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메팔에선 매 8시간마다 한 명의 산모가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산모는 태중에 아이를 베고 있거나 혹은 수술대에 누워서 아이를 낳는 산모이거나 혹은 집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이거나 아이를 안아본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산후조리라고 하는 산모를 말합니다. 8시간 8시간에 한 명의 산모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8시간 한 명의 죽어가는 메팔 산모들에게 적당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들이 있었다면 90%는 살릴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90%를 살릴 수 있었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왜 죽었을까요? 물론 의학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안전하게 출산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출산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명 홈 딜리버리 가정분만이라고 합니다. 45% 100명의 메팔 산모 중에 45명은 100명 중에 45명의 메팔 산모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한국에서는 가끔 TV에서 연예인들이 집에서 의사와 간호사분들을 같이 수중분만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팔 산모들의 가정분만은 한국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때로는 관습이나 풍습 때문에 집안에서 불결하다는 이유로 소나 버팔로가 있는 가축우리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대로 된 의료인력과 도구와 위생적인 환경이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그 순간에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45명의 메팔 산모가 말이죠. 45명의 산모를 어떻게 하면 보건소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3년간 일했던 유니셉 메팔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과 관습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세 번째 전략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행동 변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니세프는 그렇게 정책, 서비스, 행동 변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만이 아동과 산모가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팔에는 아름다운 정책이 있습니다. 산모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산후검사까지 모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한 푼의 돈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돈을 줍니다. 산정검사를 받았습니다. 산정검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캐시 있습니다. 받아가세요. 한국보다 어찌 보면 더욱더 공격적이고 더욱더 산모들의 프렌드리한 정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보건소에 갔는데 4시간을 걸어서 갔는데 보건소 직원이 없다거나 그 보건소 직원이 어떻게 안전한 분만을 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혹은 제대로 과다출혈이 났을 때 써야 할 약품들이 재고가 떨어졌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산모는 그곳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20, 30년간 정부, 국제기구, NGO들이 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네팔의 보건서비스가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45명의 산모는 그런 아름다운 정책과 적정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명 디멘트, 풀 팩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산모나 가족들이 그런 캐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서비스가 무료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들어보니까 돈을 많이 냈다더라 보건소가 더럽다더라 그런 루머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산모가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 9개월입니다. 이제 애를 낳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말합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뭔 소리 하는 거요? 내가 옛날에 논두렁이에서 일을 하다가 아들 7명을 숭숭 낳았어. 요즘 애들 너무 쉬운 것만 찾아다니고 보건소에 걸어가면 이틀이나 걸리는데 아기는 누가 볼 거예요? 첫째, 둘째는 누가 볼 거고 저기 지금 주수철인데 농사는 누가 질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이 거듭니다. 그래, 여보. 옆집 순이 엄마도 거기 집에서 숭숭 잘났더만 우리 첫째, 둘째 낳았던 것처럼 그냥 집에서 납시다. 걱정 마요. 옆집 순이 엄마, 영희 엄마 다 그렇게 낳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출산을 권리를 누려야 될 산모가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의 만류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지만 저희 유니세프는 이것을 커뮤니케이션과 설득과 참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출산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들이 과연 갈까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에비던스 베이스된 리서치를 합니다. 가가호 방문해서 왜 기관 분만을 하지 않는지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파실리티가 하이진하지 않아서 되게 위생적이지 않아서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모님이나 가족의 만류로 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로 가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과연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보건소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장모님들과 가족들의 서포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툴박스에 있는 툴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게 때로는 발론티어를 조직해서 가가오 방문해서 여러분들 왜 기관 방문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며느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죽을 수 있습니다. 설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연예인들과 함께 테레비 광고도 찍고 라디오 광고도 찍어서 캠페인 송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쇼미더머니 같이 네팔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산전분만, 산후분만, 우리 모두 함께 건강, 출산 이런 송도 만들어서 모두가 같이 부를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요. 동시에 또 연극 배우들을 잔뜩 데려가서 장날에 연극 배우들과 함께 커뮤니티 티어러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산모가 누려야 될 권리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환경 즉 Institutional Delivery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역할인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의학 잡지 란셋에 나온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5세 미만의 아동들이 죽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얘기고요. 왜 죽나 해보니 15, 5% 정도가 설사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사 해보셨습니까? 저도 설사 참 자주 하는데요. 개발도상국에 살다 보니까. 그러나 설사로서 주변에 죽었다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한 설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사를 하지 않게 할 것인가? 예방이 최선의 치료책이니까요. 설사를 안 걸리면 적어도 15%의 아이들을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잘 듣는 약과, 멋진 의사 선생님, 의료 인력들이 있더라도 간단한 손 씻기 하나면 그 설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손 잘 씻으시죠?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위생 환경이 좋기 때문에 손을 안 씻는다고 그것 때문에 감염이 되거나 있지는 않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노상방뇨도 그렇고 정말 환경이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간단한 손 씻기 문화로 설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은 것이죠. 어떻게 아이들의 손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씻으려면 씻을까요? 아니죠.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툴박스를 통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과 만나고 함께 손을 씻어보고 왜 씻어야 되는지 교육도 하고 다야층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통해서 손 씻기를 합니다. 저희 손 씻기를 하는 것이 되게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껏 손 씻기 운동하고 있어? 네팔에 가서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손 씻기로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사회를 볼 때 소셜 이퀼로지컬 모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아름다운 카스테라가 있죠. 사회를 단면으로 갈랐을 때는 이렇게 다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행동과 인식은 단지 그 사람의 인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 커뮤니티 혹은 그 정책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산모가 자신이 알고 그 프랙티스 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인터퍼스널 혹은 커뮤니티가 서포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개인의 행동을 바꾸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모든 다층적인 의사결정자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바꾸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어프로치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가면 Open Defecation Free Village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노상방뇨 자유마을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비빔밥의 고향 전주입니다. 라고 다들 자랑스럽게 딱딱 걸어놓죠. 여러분들 저희 마을은 노상방뇨을 하지 않는 마을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붙여놉니다. 뒤집어 생각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붙여놓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노상방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빌리지는 노상방뇨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공동적인 하나의 커미트먼트인 것입니다. 유니세프뿐만 아니라 정부와 모든 국제기구들이 지난 몇십 년간 Open Defecation Free를 위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개인적인 가장 프라이빗한 Open Defecation을 집단적인 어프로치로 접근했더니 효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엄마가 여러분들 네팔 같은 곳에서는 화장실을 안 가는 이유가 되게 다양합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못 갈 때도 있고요.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며느리가 큰일을 보는데 장인 아버님 앞에서 그 소리를 내는 것이 민망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 밭에 가서 큰일을 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가족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뒷담할까 할 곳이 없어서 나가가지고 새벽에 다른 집의 며느리들을 만나서 자기 집 뒷담할까 하는 하나의 소셜 액티비티로서의 노상박료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문화와 되게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에게 가서 노상박료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커뮤니티를 모두 모빌라이즈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서로 간의 어카운터빌리티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프라이드 팩터랑 연관시켜서 본인의 행동 변화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인 것이죠. 월드뱅크는 매년 개발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 혹은 향후 핫해질 이슈에 관한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2015년도에는 마인드 앤 컬처라는 이름으로 리포트를 냈습니다. 두꺼운 리포트를 한 두세 줄로 요약을 해보면 하드웨어적인 서포트, 물건을 갖다주고 다리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는 구시대적인 개발 협력으로는 더 이상 그들의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들의 마인드와 그들의 컬처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행동 변화는 의미가 없다. 집단적인 행동 변화, 소셜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지속적이란 변화라는 것입니다. 유니세프는 그런 사회 변화의 무브먼트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툴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여기서 바로 문법 들어갑니다. 가난은 not only 나왔죠. as a state of deprivation, 물질의 부족만이 아닌 것입니다.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그 자산 또한 가난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산모가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본인의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가족의 서포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서 본인이 가진 디시전 메이킹 파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또한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을 갖다 주는 것만이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툴들과 임파워먼트가 같이 갔을 때만이 진정으로 가난과 그들의 빈곤의 선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Tell me. 말해보십시오. I will forget. 까먹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맨날 이불 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십니까? 이불 안 개고 가시죠. Show me. 보여주세요. 그럼 I may remember. 아마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막 영상 보여주고 하면 아마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involve me and I will understand. 나를 참여시켜주세요. 나를 함께한다면 아마도 이해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이렇습니다. 단지 보여주고 가서 말하고 어떤 홍보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들을 같이 참여시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솔루션을 찾아내는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명을 커뮤니케이션 닥터라고 생각합니다. 닥터, 제가 의사일까요?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8시간에 한 명의 네팔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발 여러분의 권리를 누리십시오. 모든 서비스가 무료이니 보건소에 가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족들의 서포트가 중요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일련의 커뮤니케이션의 노력들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집단의 변화, 그 커뮤니티까지 건강하게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툴을 통해서 사람을 분명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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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